다시 한번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한 70 몇 킬로? 한 3시간 정도만 달리면 되죠?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쭉 가면 됩니다. 또 금방 갈 것 같아요. 아이고 시원하다. 안 해 준다 이러고 갔더니 마을이 나오네요. 아이고 먹다 봐. 아이고 먹다 봐. 어... 약간 오르막인 것 같은데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양산 울문화관에 지나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... 거의 다 왔어요. 한 시간만 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. 이제. 세상에 들어오니까 사람도 많고...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